이거 봤을때 힘 안져버리죠? 요렇게 해야지 요런거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선생님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너네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힘줘서 한번 해볼게 손가락에 힘줬어요 지금 소리가 어때? 아까 하고 아까는 되게 스피드하게 잘 갔는데 지금은 뭔가 막고 느린 기분이 들어 다시 한번 해볼게 하고 자 힘줘볼게요 요렇게 하니까 선생님의 불편한거 두개가 빨리 스피드가 안나요 막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갈 수가 없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번째는 피아노 조절이 안될 것 같아 이게 큰 소리밖에 안나 그리고 장시간 하면 이게 아주아주 아플 것 같아 선생님 지금 했는데도 좀 불편한게 많았거든 벌써 끝났어